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가지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에도 그렇고 개개인 여러분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산다는 것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믿음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보지 말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메르스로 인한 상황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었냐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일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엠마오 가는 길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수료식 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께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거의 풍비박산이 되어서 남의 집사리를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는 죽었고 그리고 그 뒤에 겪었던 고생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가 나중에는 전도 받아서 다시 교회를 와서 집사가 되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극한 불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엄마가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 안 계시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한 판단을 내 상황에다가 맞추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열두 번도 하루에 뒤집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 여자 집사님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대략 알죠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요셉은 벌써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판단했다면 요셉은 울고 불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분노하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거죠 그때까지 사실 짐승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처음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정총무까지 되는 일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일들 요셉의 삶 속에서 형평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요셉은 엄청난 좌제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겹쳐 일어나는데도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가정총무가 된 것만도 요셉이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은 가정총무 못 됩니다 이방인 노예로 끌려가서 밝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처지에 온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주어진 여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상황을 완전히 바꿔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면 그냥 힘든 믿음 슬프면 슬픈 믿음 형편이 좋으면 편안한 믿음 이런 식의 믿음은 사실 있으나 만화한 거나 마찬가지 믿음이죠 장세기의 3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1절부터 3절까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았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뭘 보았다는 걸까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보디발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얼굴일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가 없구나 너는 어떻게 그랬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입니다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무언가 있었어 너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뭘 이렇게 일을 하면 보디발이 감탄을 해요 이건 사람의 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는 거죠 계산이 보디발도 있는 거예요 요셉을 쓰면 수지 맞는다 우리 집안 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뒤집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힘든 문제들 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힘든 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일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일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속에 찬송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전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고 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복음을 전하면 너무 기쁘고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같이 계세요 부도가 나도 같이 계신다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같이 계신다니까 암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겨도 주님은 같이 계신다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 속에 성령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속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붙잡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붙잡고 요셉처럼 반응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울지 나는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도 그랬고 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삶을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그건 나쁜 소식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그에게만 아름다운 겉옷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상속자를 아버지가 요셉으로 이렇게 딱 정한 것처럼 그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양치는 형들을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보디바리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돼요 이건 또 좋은 소식이죠 보디바리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또 나쁜 소식이죠 요셉이 보디바리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아 이거 진짜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런데 보디바리의 아내가 요셉에게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것도 나쁜 소식이에요 물론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분도겠어요 왜? 그 정도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거든요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뭘 감옥에 뭘 보내요 그냥 죽이는 거죠 감옥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알고 있었다 누가 어떻게 했는 거를 보디바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요셉을 죽일 수도 없고 요셉은 거절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 이게 좋은 소식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누명 쓰고 감옥 갔으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너무 마음이 들어서 그 감옥에서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죄수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주었어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 해석을 해주고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쿨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억울한 사정을 다 아니까 꺼내줘야 되는데 그걸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건 또 나쁜 소식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이 좋은 소식이면 그동안의 나쁜 소식들이 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이 나쁜 소식이면 그동안의 좋았던 일들이 또 다 의미가 없어요 요셉은 마지막이 기가 막히게 좋았죠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6년 중에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애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과 다 먹여 살립니다 그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요셉의 생애가 팔자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좋았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정말 거기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보디발은 눈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고 말하는 것도 달랐고 그의 삶도 달랐고 그래서 가정총모가 된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은 이렇게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 감옥에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뜰 정도로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을 섬기는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니까 사람이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강가에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찐 일곱 마리의 소 그리고 또 일곱 마리의 아주 야윈소가 나와서 그 살찐 일곱 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뭔가 불길한 꿈 같은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애굽에 내놓으라는 박수무당들 박사들 많았지만 해석을 못해요 그 꿈 자체의 내용 자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완전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형들과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들과 다 화해하죠 그리고 7년, 6년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괜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해낸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형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정말 나는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이랬던 사람도 달라집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장세기 45장 5절에 8절까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이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복수할 마음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형들이 오히려 그걸 못 믿어요 왜? 우리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은 거거든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형들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형들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뜨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24시간 주님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바라보시라니까 그러면 다 달라진다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 부부 사이 바라보는 게 다르고 자녀들 보는 게 달라지고 문제 보는 게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요셉처럼 이렇게 달라져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절대로 당신들에게 복수 안 합니다 형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였었는데 이제는 죽일 거야 요셉이 그런 눈물을 쏟았어요 그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사모함이 있는 걸 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도움미 사모님 브라질 상팔로에 있는 도움미 사모님이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번 외웠대요 그러면 만나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부테시아계에서 주기도문을 천번을 외웠어요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 천번 외워서 만나지는 게 아닌 줄 확실히 아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죠 근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나타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믿어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제 가슴을 찼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계시네 여러분 이 느낌으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는 뭔가 느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냥 말씀을 보면서 확 눈이 열렸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 느낌은 없습니다 아무 느낌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거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 풀어지게 1대1 양육할 때 구단원 구가 그 내용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저와 함께 계신 것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와 같이 계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의심이 안 돼요 제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변화들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처음에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고 답답했어요 주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나 나에게 뭔가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애매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말씀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귀가 확 열렸어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놀라운 진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을 담대히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안에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누구 왔나 이거 보시겠어요? 몇 명 왔나 보시겠어요? 한 번 와봤다 이러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실 때는 뜻이 있으시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주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영서일기를 써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점점 열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들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천사가 묻더래요 너 누구냐 어거스틴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자세히 보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키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깼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그것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기준으로 말씀과 기도를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 점을 회방하게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을 제가 보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쫙 갈라지게끔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밥 소르기 이름이 조금 그렇네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 밥 소르기 목사님 예배 사역자고 찬양 사역자고 요즘에는 책으로 굉장히 참 은혜로운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라는 책 속에 이 밥 소르기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사실 다 책을 쓰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요셉과 똑같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요셉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밥 소르기 목사님이 뉴욕시원 펠로우시 교회에서 13년 동안 단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1992년에 성대 무리가 와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자 목사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찬양 인도자고 예배 사역자인데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밥 소르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을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회복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는데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결국은 마음이 결심한 것이 있어서 아내에게 내가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만 믿고 내가 이제부터 나갈 거예요 아내도 1년 동안 목사님의 처지를 보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만 읽기 시작합니다 다른 책은 다 보지도 않고 성경만 읽기 시작합니다 왜? 렘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 말씀은 로고스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렘하입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렘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렘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로고스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렘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렘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이 주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1994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무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지만 목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6개월 안식년을 줍니다 더 이상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것 가지고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교인들이 더 이상 보기가 애처로워서 6개월을 쉬세요 그래서 6개월 안식년을 주었는데 그 6개월 안식년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6개월이에요 이 6개월마저도 치유가 안 되면 이제는 완전히 사역을 접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주일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단임 목사였던 분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예배에 나옵니다 토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예배를 나와요 왜? 교인 수가 적으니까 토요일에는 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주일에도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마음에 확 낙심이 왔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나 이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오늘 그냥 야구장 갈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하고 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자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 날 저녁 예배 드렸고 그리고는 평생 주일에 야구장 안 가보신 이분이 애들 셋 데리고 야구장을 가요 그러니까 야구장 가서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디에 앉고 이거 다 자기로서는 너무 생소한 일이지만 애들은 세상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자기는 늘 야구장에 늘 와셨던 사람인 것처럼 애들 앞에서는 하지만 사실 어디 가서 표를 사야 되나 어디 가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앉아야 되나 모든 게 다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앉아서 야구를 보는데 마음이 그냥 무너져 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야구장 와 있는 것을 보실까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너 버렸어 자기 어깨에서 마귀가 앉아서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막 정말 야구장에서 울리는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너무나도 크게 너는 끝났어 너는 완전히 아웃이야 너 모습을 봐 지금 주일인데 너 지금 야구장에 와 앉아 있잖아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기 마음 속에 또 어떤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지만 무슨 생각이 자기 속에 있느냐 하면 내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나는 내 편이야 어느 때보다도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어 지금 상황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런 생각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나에게 주시는 그렇게 레야마의 말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근데 도무지 종잡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지금 주일에 야구장에 와 앉아 있고 막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더 옳아요 그때 밥소르기 목사님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이 소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상황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나구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그 공인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황쩍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자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에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하니 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 맞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취소할게요 공이 날아오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취소했는데 하나님이 공을 보내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봤어요 공이 그러면 나한테 날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 제로예요 자기가 보니까 타자가 공을 쳤는데 자기한테 왜 날아올 가능성이 제로냐 하면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야구장 2층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홈런 타구가 날아와서 자기한테 떨어지려고 해도 2층이 부딪혀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2층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6회 때 어느 타자 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공중에 파울볼이 되어서 날아왔습니다 이 관중석 2층의 구석에 맞았어요 이 밥소르기 목사님 앉아있는 쪽으로 공이 날아온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2층 난간에 부딪힌 거죠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공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어느 돌출된 부위에 거기에 맞고 튕겨가지고 밥소르기 목사님 쪽으로 떨어져 오는 거예요 공이 지금 그런데 공이 너무 빨리 오니까 그걸 잡을 엄두는 못 내고 그만 자기 손을 거치고 그리고 팔뚝을 거쳐서 배를 치고 옆에 있는 딸 무릎에 딱 공이 떨어진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빠 공이 내게 왔어요 그때 밥소르기 목사님이 너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딸에게 소리 내서 말은 안 했지만 그건 내 공이야 아 그렇대요 그건 너 공이 아니고 내 공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공이 오면 그러면 내 속에 들리는 이 작은 목소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네마의 목소리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는 그 공을 손에 들고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생성이 듣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와 너무나 가까이 있어 이 과정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20년이죠 199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밥소르기 목사님은 여전히 성대는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어서 이전처럼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못 하시지만 엄청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2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 약한 성대로도 이전부터 또 더 놀라운 사역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직접 안수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날이니까 강단 위에 또 아랫단에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 이해 안 되는 상황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 뒤집어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게 부딪힌 모든 상황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 극복에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전자 믿으면 절망은 놀라운 희망으로 바뀝니다 정말 슬픈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믿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까지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만지시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